애증 관계입니다. 애증 관계. 참 이 애증이란 뭘까요? 그쵸? 정말 사랑하면서도 증오하는 이 애증 관계. 아무래도 박소진씨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빠와 부녀지간에 이번에 그 애증 연기를 사실 손현주 배우와 연기를 하면서 이 애증보다는 다른 연기를 더 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어떠셨나요? 평소에 원체 자상하시고 이것저것 잘 챙겨주시고 장난도 장난꾸러기시고 장난꾸러기시고 이러시는 그런 모습에 선배님이 따르고 싶고 좋다가 슛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그 찰나일 정도로 방금 여기서 농담하시다가 돌아서면 갑자기 눈이 호성이 딱 되어 있는 거죠. 네네. 그래서 그 순간에 약간 그 은옥의 마음으로 하면서 좀 외면하고 싶고 보기 싫은 마음이 들게 해주셔요. 현주 매직이네요. 매직이네요 정말. 그래가지고 그 애증이라는 거가 그냥 글로만 봤을 때는 증이 더 강렬할 수 있는데 평소에 선배님이 대해주시는 거에서 이렇게 아빠에 대한 애정을 또 많이 쌓아놨다가 또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. ifi microsoft.com 아멘